엄마 나 운 풀렸어. 운 풀렸어. 아이고 우리 집에는 꼭 호랑가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 내 잘난 맛에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지. 이 사람은 정렬히 사람 죽였어. 그래가지고 한때는 구설이 나야 되고 자기가 망신 수가 있었고. 혼자 외로운 기러기. 국내에서 가장 작은 사찰 80년 만에 최초로 민간인에게 개방합니다. 쌀 위에 증명사진을 올리고 7일 기도를 하면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경남 창원 재벌가입니다. 선생님 재벌가 80년 만에 개방한 절 때문에 지금 장안이 화제가 되고 있죠. 밑에 지방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겁나 고맙죠. 선생님은 홍보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막 덩달아 어깨춤이 쳐지는데 절 보고 뭘 해요?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너무 좋다 하지 사람들이. 또 선생님도 너무 재미있고. 맞아요. 절에 와서 인사하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런저런 생활 살아가는 거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손님들이 좋다 하고. 또 오신 분이 또 소개소개로. 그러니까요. 밑에 지방 가족처럼 소개를 많이 해줘요. 그렇지. 뭐든지 가족처럼. 다 영업사원처럼. 너무너무 잘하죠. 어때 그래요? 위 지방. 한 식구처럼. 오시면 먹고 싶은 거 먹고 배고프면 밥 차려 먹고. 그냥 편안하게 놀다 가고. 선생님이 또 옆집 누나처럼 잘 해 주실 것 같아서 오시나 보다. 그렇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편안해 해요. 또 그 절 부지가 지금 운이 쏙 굳히고 있다면서요. 정말 사실이에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모르니까 선생님이 입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도 너무 좋다 하니까. 남들이 평을 해야지. 잘 보고 못 보고 잘하고 못 하고 성분 좋고 안 좋은 거는 남이 평가를 하는 거지. 맞아요. 우리가 맨날 내 잘한다 해봤자 내 자랑밖에 안 되고. 맞아요. 남들은 가짠다 하지. 어. 이분은 자기 입으로 자랑을 하는지. 남에 대해서 자랑이 나오는지. 원래 내 자랑으로 살아. 내 자랑으로 살아. 아 그래요? 아직 사실은 안 나왔는데. 내 자랑으로는 큰소리 치고. 와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스타일이 약간 왜. 어때요? 그 좀 뭐 애기 같은 스타일 왜. 끌렁끌렁 동네 막걸리 먹고 우리 뒷집이 저기 청년회장 오빠처럼 막걸리 먹고 흥처럼 이렇게 내가 내 좋은 맛에 살고 내 잘난 맛에 살고. 재벌가도 그렇잖아. 내 잘말라. 맞아요. 선생님도. 숨어서 살 필요 없어. 그렇죠. 들어내갖고 막 내가 내 자랑으로 하고 살아야 해. 맞아요. 피디님도 그러니까 이렇게 잘났다고 소문난 거지.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는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안 계시면 제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주가요 선생님. 넘겨. 59년 김씨 남자. 59년? 네. 4월 11일생. 그렇지. 이 사람도 뭐 남한테 구애받고 구애받고 살 사람은 아니지. 내 잘난 맛에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러니까 잘나갈 때 있을 때 잘하는 말이 있고. 맞아. 잘나갈 때 잘해야 되니까. 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큰 인물도 그렇게 잘생긴 인물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크게 뭐 자기 캐릭터 같고 한 때는 힘 날렸다. 근데 피디님. 아까 우리 절 이야기 했잖아. 요즘에는 우리 절에 가을이 되니까 있잖아. 잠자리도 많이 오는데. 아이고 우리 집에는 꼭 호랑나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 호랑나비 노랑나비 흰나비. 올 때마다 손님도 손님도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나비 오는 것 따라 맞춰서 오더라고. 유달실이 호랑나비가 오잖아. 호랑나비가 크거든. 저 본 적이 없어요. 안 봤어? 한 번 와서 봐. 네. 그러면 그렇게 몽다리 청춘 붙어서 오는 거나. 부부간에 네 산이 내 산이 워낙 붙어서 쳐 싸우는 거나. 어머나. 이런 손님이 많이 와. 야. 우리 집은 호랑나비가 얼마나 많이 온 줄 아나. 많은 노랑나비가 오면 자식들을 위해서. 촛불 발언해 주세요. 어쨌든지 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런 손님이 많이 오고. 흰나비가 오면은. 어떤. 집안에 신기가 있고 못 풀리고. 어쩌든지 막. 오늘 뭐 나비 대신이 왔나. 나비 대신. 하하하하하하. 너무 웃기다. 오늘 나비 대신이 왔나. 말씀을 이렇게 재밌게 잘 하셔요. 어째. 터가 명당터 아이가. 맞아요. 맞아요. 오는 나비란 나비는 다 온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이 사람도 사주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잘한다. 네. 텐션이 아주 높아요. 선생님. 그렇지. 얼굴이 지금. 오늘 너무너무 신난다. 하하하하하하. 거기다 빨간색 옷까지 입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홍조끼가 돋보이는데. 정열적이야. 정열적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열이 사람 죽였다. 하하하하. 이 사람은 정열이 사람 죽였어. 너무 과했나? 그래. 너무 과했지. 그래요. 그러고 또 이 사람도. 어. 한때는. 너는 외로운. 혼자서 왔다. 왔다. 혼자 외로운 기러기. 어머. 어떻게. 어. 외로운. 우리 집은 또 새도 많이 온다. 홀로. 홀로 있잖아. 우리 집에 딱. 있어봐봐. 그러면 새 한 마리가. 물 쫓아먹고. 물 쫓아먹고. 아니면은. 그네 위에 앉았고. 외롭게. 어. 있는 새가 많지. 이 사람은 외로운 사주라. 어.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외롭게. 네. 정확하세요. 살아야 돼서. 돈 벌어도 다.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해도. 어.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응. 그. 저기. 나락으로 떨어져야지. 아이고. 그리고 이 분이요. 어. 정말. 이런 모습처럼 행동하셨어요. 그치. 행동이. 행동거지가. 아니. 내가 몸이. 내가 보기보다 조신한 여자거든. 논두렁 양아치처럼. 자꾸 몸이 자꾸 이렇게 흔들어지고. 그래. 젖혀지고. 어. 춤을 추고. 막 이래. 이 사람 가수야? 맞아. 가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 우리 뒷집에 오빠가. 70살이. 70살이 청년 회장이다. 70살. 하하하하. 근데. 막걸리 좋아하고. 어. 놀기 좋아하고. 흥이 있는 오빠야다. 근데 이 사람도 약간 그런 스타일. 와. 남한테 손가락 받을 짓을 누가 했겠노. 자기가 한거죠. 그럼. 그래가지고 한때는 구설이 나야되고. 자기가 망신수가 있었고. 어. 응. 망신수가 들었거든. 아니. 근데 이런 망신인 사람이 오면 비방이 먹혀야? 먹히지. 아. 선생님 가능해? 그렇지. 망신수 구설수는 특교약이 있지. 그거는. 예. 밖에 나가서 일을 저질러서 망신이 들어온거야. 그렇겠죠. 그렇지. 직장에서 뭐 간제구설 교통사고 이런거는 안에서 사고 친게 아니고 밖에서. 사회생활하다가. 그렇지. 그러면 밖에서 들어온거는 밖에서 구설이 안내고. 어. 하게끔 좀 처방을 해갖고. 촛불 발언하고 처방을 해서. 부족도 최고지. 어. 부족처방도 하고. 예. 어. 또 비법을 해서 그것도 잠을 재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정말 귀신같이 그게 줄어들어요. 구설이나 시비다툼이. 그렇지. 또 운이 안 좋으려면은. 가만히 방에 있어도 구설 나. 어. 어떻게 나는데에요. 어떤 년이 또 내 구설 낼 수도 있어. 내가. 왜. 가만히 있어도 구설이 나는거지. 그 사람이 씹고 다니니까. 그렇지. 조딩이 잘못이 필요하고 지구들이 씹을 넣고 자기는 안했다고 하고. 그런것도 있고. 그렇고. 근데 우리가 말이야 바른 말로. 나도 주딩이가 문제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선생님은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예쁘게 해주시잖아요. 나도 주딩이가 문제야. 어. 사람이 있잖아. 좋으면은 막 뭔 말을 못해. 그렇죠. 결국은 내가 씹을이 넣고 돌아서 갖고 욕 얻어 먹는 거는. 하하하하. 결국은 자기 잘못이야. 네. 모든게 내 탓입니다. 그렇지. 이 사람도 자기가 잘못이지. 아. 이분 얘기 하신 거예요군요. 그렇지. 내가 잘못이야. 맞아요. 이분 실수를 좀 많이 하셨어요. 고생해갖고 망신하니 망신수가 다녀서. 그러면 진작이나 이 사람도 약간 어깨가 막 무겁고 올라타는 게 어찌보면은 신기 안 신기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도 좀 흥으로 살고 자기 기분에. 취해서. 엄청 취해서 살아야 되고. 또 내 기분에 막 업이 많이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결론은 너무 잘나갈 때 내가 실수를 한 거지. 내 실수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돌았으면은 다 지나간 걸. 맞아. 날개 없는 추락이었냐 이분은. 그렇지. 몰골이 오늘 말이 아니네 보니까. 죄송해요. 다음부터 더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지 몰골이 많이 아는 거야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은 뭐. 나름대로 뭐. 생활은 그거 한다고 해도. 어. 크게. 어. 발복을 못하는 거지. 선생님 정말 용호하신 게. 호랑나비로 떴던 김은국 아저씨였거든요. 아. 근데 그 호랑나비가 미리 재벌과 사찰에 날아다녔네요. 우리 집에 요다시지 호랑나무가 많아. 흰다비 호랑나비 잠자리까지. 그렇지. 날개 달린 짐승들은. 왠가 잡새가 나온다. 저런. 인간동토도 무시 못하는 거야. 구설은. 그건 뭐예요. 어떤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인연을 잡아서 구설이 나는 거는 인간동토도 무시 못하고. 네. 세운이나 대운만 볼 수가 없어. 그렇죠. 결론은 하늘 아래 땅 아래 인간이 사니까. 인간이 어떻게 잘해 보려고. 판단 미스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수를 하고 구설이 되고 평생에. 낙오자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발복을 하려도 힘들걸. 음. 그래도 선생님한테 오면 살 수도 있다. 있죠. 천성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 좀 빌고. 이러면은. 살 수가 있지. 대부분 신 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아까 흰나비 이야기하잖아요. 흰나비. 어. 이 사람은 어깨가 항상 들썩들썩이야. 이 들썩들썩으로 돈을 벌고 먹고 살아. 맞아요. 한번 나중에 선생님이랑 나이트클럽이나 어디. 캬바를 한번 같이 가야겠다. 아이고 그럼 우리는 끝내준다. 거기서 한번 자랑하면 또 제가. 미친다 이거. 같이 춤추면서 음악 틀고 점을 보도록 합시다. 네. 재밌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사람 양이 계속 휘버리고 싶다. 이 놈 막 열이 막 있는 데는 하고. 내 열대로 붐대로 못 안 먹으니까 요즘은 답답하다. 이분 막 보험설계사한테 성폭행 고소도 당하고. 아내랑 쌍방 폭행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참. 사건 사고에 대명사시네요. 그게 자기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흥 때문에. 네. 여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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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